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아침 역사순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1년 1독 통독 성경 315일 요한복음 20장부터 321일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매일 통독하시면서 다섯 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경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손에 들고 매일 통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모여 한 걸음 더 깊게 지난 날의 이야기가 어떠했는가를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하오니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책은 66권입니다 66권인데 66권이란 얘기는 각자 다른 각기 다른 내용들이 66권으로 묶여있다는 거죠 다르다 이 포인트가 참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릅니다 갔다라는 곳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아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머리야 이거 곤란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발이야 이래도 곤란합니다 머리는 머리 발은 발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기능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룬 겁니다 66권이 각기 다 다른 내용들이 이슈 그리스도 이야기로 다 묶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풍요요 공부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 할 때 크게 구분하면 머리를 크게 구분합니다 물론 머리 안에도 들어가면 눈, 코, 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 그 다음에 상체 그 다음에 하체 머리와 상체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목이죠 목이 머리에 속하느냐 상체에 속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옵시다 몸과 몸을 놓고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는데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몸통이라 그러잖아요 몸통, 그 다음에 하체라 그러는데 그걸 구분하는 포인트가 또 허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할 때 여러 기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머리, 그 다음에 상체, 하체 그래서 이게 묶여있다는 걸 살피는 게 한 몸인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언뜻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29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29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느 플랜카드나 포스터를 보면 H29 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을 찾아보고 성경이 없는데 내가 가진 성경이 많아 없나?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살폈으니 뒤를 이어 우리가 29장을 써가야 됩니다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하면 29장 이렇게 연결되는 건 그건 일종의 논센스입니다 그 의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도행전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66권 가운데 한 권인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머리, 상체, 하체 그리고 머리에 담겨 있는 이를테면 겉으로 드러난 눈, 코, 입, 귀 그러나 머리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는 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통, 몸통에 붙어있는 손발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가장 핵심은 우리 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체 부부로 가면 이제 또 다리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의 생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심장의 박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참 멋있는 창조작품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66권 가운데 한 권인 책입니다만 이 사도행전 하면 어떤 책이냐 했을 때 이제 한 다섯 가지로 크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기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행전 하면 30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 29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30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28장까지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연장선에서 사도행전 29라는 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하면 첫째는 30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역이 3년 공생의 사역이시고 그 3년을 위한 30년의 준비가 있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준비하시고 3년 공적 사역을 사시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3년 공적 사역하신 이야기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0년 동안 사역하신 이야기다 이렇게 크게 먼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30년 동안 증거되어지고 멈춘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증거는 2000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큰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의 3년 공적 사역의 그 이야기가 크게 30년, 30년, 60년에 걸쳐 증거되어지는 이야기만 기록해놨다 그 이후에 모든 복음 증거의 이야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준비하신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66권으로 주어진 우리 책에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 이후 30년의 사역 또 30년의 사역 60년의 사역만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샘플로 주셨다 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사도행전 하면 우리 예수님 승천 이후 초반 30년 그 다음에 초반이라는 말은 후반이 있다는 얘기죠 후반 30년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첫 번째 사도행전 30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도행전 하면 보금 1세대들이 보금을 전하는 이야기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보금 2세대들도 보금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그 사도행전 30년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한 포인트인데요 보금 1세대와 보금 2세대가 나뉘는 시점은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보자라고 우리가 합의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사실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는 로마의 화재 사건이 화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보금을 전하던 사도들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당하는 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결국은 AD 64년에 순교당한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 그런데 순교당하지 않고 또 보금을 들은 사람들이 AD 64년 이후에도 보금을 전해요 그 30년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D 64년 이전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금 1세대라고 두 번째 기억을 사도행전 기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크게 사도행전 하면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내용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금 이야기를 증가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보금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 크게 우리 예수님의 승천 이후 AD 64년까지 대략 30년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금 1세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내용 안으로 더 들어가서 본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실 열두 제자들이었는데 3년 만에 가론 유다가 안타깝게도 아웃됐잖아요 대신 이제 마띠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보금 이야기를 열심히 증거하며 퍼트리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나온다 그런데 16장부터 보면 열두 제자들이 움직이는 기록보다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28장까지 기록해 놓았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는 모든 사건을 시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첫째는 30년 둘째는 보금 1세대 세 번째 그 안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열두 제자들의 활동 이야기 그 다음 16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그의 팀들의 기록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하면 이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다 담아서 속속들이를 공부할 수 있는 기초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도행전 하면 무엇이 기억되어야 되는 거니 사도 바울은 팀들과 사역하면서 팀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사역도 했고 그 팀들 가운데 어느 멤버를 어느 지역에서 머물게 하고 자신과 또 몇몇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연결했는 거니? 물론 기도로 연결했지만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써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팀들에게 코칭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약 13권 정도 66권 성경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은 사도행전과 크게 묶여 있다 특히나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까지 내용 안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사도 바울 사역팀의 초기에는 편지들을 쓴 편지가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로마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서라는 편지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써보냈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또 편지 4권을 써요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리포서, 콜로세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로마서에 쓰죠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아!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 이제 이 땅에서의 복음 사역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멸류관을 받으러 가야 되는 시점이 이르렀구나 라고 이제 크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은 놓고 나가지만 복음 2세대들이 그 바투를 이어받을 거잖아요 그 복음 2세대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 13권 그러니까 5, 5, 3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5는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 이제 다시 로마서, 그 다음 에베소서, 빌리포서, 콜로세서, 빌레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날 시점 그 무렵에서 또 하나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크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 권 안에 바울 편지 13권이 큰 틀에서 다 묶여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왜 이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통독해야만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만 포인팅하면서 이 손가락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해를 보면 해를 가르치는 손가락 달을 보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물을 보면 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크게 기록된 대로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소중한 나무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 안에 내용들 이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그 귀한 나무들 한나무 한나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살아있는 개체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인 것을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게도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통하여 준비된 이야기인지를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글로 인시의 글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고 깨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바울 팀들이 이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인생을 걸고 기뻐하였듯이 오늘 또한 우리 통독교의 예배와 통독교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오하고 결심하며 기뻐하는 복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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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